네 맞습니다 서비스 레디 후에 다시 한번 서비스 박경태입니다 강동수는 물러나 있구요 탑스피누로 맞받아 그렇습니다 자 박경태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강동수 계속해서 2번 스코어 3대0 박경태가 앞서 있습니다 재빠르게 박경태의 득점을 이어갑니다 유럽리그라던지 외국에서 시합을 많이 다니고 유럽리그도 많이 시합을 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건지를 더 많았던거죠 예 박경태 강동수의 서비스인데요 박경태 마크를 한다? 그렇죠 마크를 한다? 벌써 8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현재 게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것들이 만약에 오늘 몸상태가 그런것들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뭔가의 다른 작품 박경태의 서비스 네 예 두번째 게임입니다 박경태 코스를 흔들면서 좁게 가는 박경태 선수의 탑스피닝이네요 예 바나나플릭을 저렇게 강력하게 구상한다라는거 자체가 지금의 박경태 선수의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것 같아요 예 나갔습니다 박경태의 서비스입니다 이번 동점상황 강동수의 서비스 아 백핸드 그러다보면 또 강동수 선수의 가장 장점이 저런 반격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그런거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거거든요 예 박경태의 서비스 4 4 4 4 4 5 4 4 5 5 5 4 4 5 5 5 4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박경태 선수가 약간의 가장 좋은 공격이라던지 오버스러운 작전들을 지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경태 결국 선수인데요 동점상황에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랩 강동수 뒤로 물러나있습니다 앞으로 끌어왔구요 넷에 걸리면 예 초빙 강동수의 서비스 서비스 득점 한 포인트를 앞서 있는데요 공격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박경태 박경태 선수 놓치지 않죠 맞습니다 박경태의 서브였구요 아 아 밀어받고 찾아올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자기의 장점들은 반격이라던지 공격이 나올 수 있는 박경태 선수가 조금은 더 무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칠책이 동반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강동수도 공격 자세 잡습니다 아 박경태 태아하는 양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강동수의 서브 쪽으로 계속 보내보고 있는 강동수인데요 이번 공 넘어왔습니다 받아냈군요 박경태는 몰아치고 박경태의 서비스 다른 작전을 가져갈 것인지를 판단을 빨리 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예 박경태 넥에 걸린 두 번이 이어집니다 박경태 5대2의 스코어 강동수가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 박경태 타고 있어요 공격 시도 이것들이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6대3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두 점을 챙겨놨고요 이제 강동수의 서비스입니다 예량커스 덕트 깊숙이 이런 코스 싸움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박경태의 서비스 아 확실히 시스템적으로 사용을 잘하고 있는 박경태 선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코어 다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 타이밍을 봤습니다만 강동수가 받아 냅니다 작전 굉장히 좋았네요 예 강동수는 계속 속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의 빠른 템포 나갔습니다 강동수의 서비스입니다 공격 한 차례 망아내고 있는 박경태 넘어갔습니다 아아아아아아 네 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맙는데 다시 한번 같은 코스 공략 강동수 넘겨봐 강동수가 앞서 있고요 박경태의 서비스입니다 긴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악 이- 유워 걸렸습니다